구름도 누워간다는 지리산 뱀사골 깊은 마을에 사람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나무가 있습니다. 해마다 이맘때쯤 그 아래에서 모두의 풍요와 또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지가 열립니다. 그 현장을 한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천연기념물 424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에서의 제일 큰 소나무입니다. 정말 초 열흘날 온 그 마을 사람들 남은 시민이 어떤 재앙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정성껏 산식을 지내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